경기도의 공정가치 실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이천시는 특별한 희생으로 억눌린 23만 2천 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 공공기관의 유치를 적극 희망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까지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이천시를 비롯한 규제 지역들은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기틀을 쌓고 경기도는 진정한 공정가치 실현에 방점을 찍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그 꿈을 현실로 실현하는 이재명 지사의 단호한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천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을 벌어누워줄 돌파구로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천유치가 유일한 희망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이천시는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도시이면서 전통적인 농촌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사업을 풀어낼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 또한 경기도와 지방을 잇는 교통허부도시로서 마땅히 공공기관 이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최고의 적합지이다. 둘, 이천시는 기관의 성공적인 이전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풍부한 인프라를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또한 코로나 초기 우한 고민을 전격 수행하고 대형화재라는 국가적 재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한 높은 시민의식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을 내 가족처럼 환영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기관 이전에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셋, 우리 이천시는 지난 39년간 중첩된 수도권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그 누구보다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온 아픈 손가락을 공공기관 이전으로 보듬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 이천시는 중부 내륙의 한복판, 교통 물류의 요청지로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그 어느 곳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2,5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경규제, 수도권 규제 등 2중, 3중의 중첩된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천시, 경기도와 지방을 잇는 교통허브로서 이천의 잠재력이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이 되는 유일한 길,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천으로 이전해서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희망이 되는 오랜 염원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천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이천시, 이천시의회, 이천시 지역구 경기도 의원과 연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2월 24일을 시작으로 이천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시민의 열망을 담은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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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으로!